안녕하세요. 저는 우유고요.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이 있는 칠란트라는 섬에서 스스로 2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 덴마크어가 많이 부족하고 덴마크에 대해 모르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로 다시 취업도 준비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좋아서 몇 년을 서울에서 지낸 제 남편처럼 이곳 생활에서 부딪히며 바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이지 늘 새롭고 재미있어서 매일매일이 정말 행복해요. 덴마크에 지내면서 알게 된 친구들 덴마크 가족들과 보내는 저의 덴마크 생활을 주로 기록할 것 같고요. 가족, 함께한 친구들, 여행과 워홀 기록, 이용 기록 등 제가 영감을, 또 힘을 얻는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랑 교류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몇 년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스튜디오라는 채널을 만들었지만 아직은 초보 유튜버라 알아갈 게 많네요. 웃겨봐주세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